집안 얘기도 물어보면 안 돼요? 일절 물어보면 안 돼요? 아니 왜요? 그냥요 같이 오신 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친한 친구입니다 중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분들이 같이 오셨네요 본인 누구십니까? 어 저기 네 본인 누구세요? 아 저요? 저는 저는 유길명이고요 저는 박상길 그리고 전영석 아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기신작전이에요 물기신작전 친구분들이 충격 먹었어 아 이거 꼭 이름까지 밝혀야 되나 뭐 그런 표정이야 별명만 얘기해도 되는데 별명이 뭐에요? 별명은 없어요 없어요 유길령씨는 무슨 별명 갖고 있었어요? 길바닥 길 남순이 길바닥은 뭐에요? 길에서 들어 놓아요? 그냥 술 취하시면 넘어가요?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패션쪽에 근무하신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 그쵸? 네 친구분들은 무슨 직업이 다양하신 것 같아요? 저기는 저 저쪽은 형사 형사는 또 뭐에요? 저기 경찰관 아 아까 무슨 식당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쪽 이쪽 분이 또 식당하시고 아우 높으신 분이시네 아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자꾸 뭘 먹을 걸 주셔가지고 성격이 퍼주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아주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유길령씨 오늘 이 노래는 누구 어느 분한테 띄워드리겠다는 거예요? 아 저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 여기 분들한테 띄워드리겠다고 네 네 네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 하고나서 가죠? 네 덕담 한마디 해야지 이 순간에 뭐 덕담이란 건 없고요 연말이잖아요 모임 안 가져요 모임도 갖고 그래야죠 그죠? 네 네 뭐라고 한마디 하실까요?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 뭐 친구분들이 먼저 얘기해 담내를 얘기도 안 했는데 친구들한테 좀 잘 먹고 잘 살아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죠? 미투 미투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야 돼요 못 먹고 못 살아면 또 그래 문제야 자 학원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정말 노래를 잘하는지 안하는지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네티즌분들이 채점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채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니다 진출 진출 마음의 바닥이던 파란색 굳이 신나게 질 수 없어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란색 마음속에 파란 눈물 벌리고 그들처럼 만화에 일어났네 비리비리 파란색 봤어도 비리비비리 파란색 비리비비리 파란 눈물 잔뜩빛 비리비비리 내 마음을 흘리고 길가의 지적이던 파란색 마음의 바닥이던 파란색 붓이 신나게 질 수 없어 오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란색 마음속에 파란 눈물 벌리고 그들처럼 만화늘로 나왔네 비리비비리 파란색 봤어도 비리비비리 지적이며 풀리네 비리비비리 파란 눈물 잔뜩빛 비리비비리 내 마음을 흘리고 비리비비비리 지적이며 풀리네 비리비비비리 파란 눈물 잔뜩빛 비리비비리 내 마음을 흘리고 비리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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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제가 며칠 전에 CD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노래 부르신 거를 CD로 꺼드릴 건데 점수들이 막 올라와요 목소리도 작고 그냥 책 읽는 것처럼 힘도 없고 웅아리는 거 같고 뭐 하여튼 나쁜 건 다 올라오네 그랬어요? 네네 아니 그건 자유예요 다만 노래를 못하면 벌칙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유별님이 이렇게 채점 주셨고 또 이쪽에는 아 우리 키두리님께서 65점 주셨네 65점부터 70점까지 다양한 점수가 올라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85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신 분들 귀를 괴롭혔다고 술 한 병씩 돌리도록 귀마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유길령씨가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니 출동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잘 들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불렀어요 오늘 잘 모르겠네 이유를 왜 그러셨어요? 네? 자신감 있게 불렀으면 되는데 저거 저거 서서 불러야 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서서 불러야 되는데 서서 안 불러서 내가 이렇게 서서 확 했는데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